조선연료자 후원기금이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연료자 후원기금은 공업의 법인으로 등록된 비정부 단체입니다. 이 기금은 연료자들이 공간과 생활에 대한 협조와 후원사업을 기본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동포어들에서 기준하는 자금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련된 자금은 연료자들을 위한 봉사시설과 양로리, 보수정비, 그리고 후생시설이 건설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은 또한 연료자들이 공간관리를 위한 종합 봉사시설 이용이라든가 각종 출판물들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체력단련 및 회복치료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고 보약 생산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곳이 연료자 보호종용을 통제하기 위한 컴퓨터망도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과의 경과 협력을 앞으로 계속하나에 나눌 것입니다.